오우 눈 마칠 겉에 당추 입고 번호와 잘한다 아 노래 트입니다 녹색 노래 트입니다 녹색 반도 찾아서 하나님한테 찬성해봅시다 제일 잘하는 친구들에게 오늘 GS 25초 자 찬성해봅시다 촬영도 하면서 전국은 전국은 마치 좋아요 빈자리가 없도록 앞쪽으로 치워주세요 그곳에 발견한 사람 그곳에서 발견한 사람 그곳에서 발견한 사람 뒷반뜨려 앞집에 보라라 빛발벗한 활도 냉장고 파란 기도니 그곳에서 그곳에서 발견한 광란 빛을 말려 속에 묻힌 아무 모르는 보석 이 다음에 그곳에서 발견하자 발견한 사람 날씨에 울어보내려 기다려 posted 날씨에 보라 물 물 마치 한테 ang축 입어봐 속에 묻힌 아무 눈부는 보색 선수든 마취대 밭에 감추를 잇고와 감속의 눈 속에 부르지 아무도 몰라 아멘 하나님께 오늘 박수 들어주세요 사랑할 친구들 오늘은 귀한 날입니다. 참으로 오늘 성경도 공부를 시키고 또 율동도 찬양도 열심히 부르지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두 번 해본 게 할렐루야 박수 치는 선생님 너무 잘했어요. 박수 세 번 시작 이번에는 잘했다 두 가지 동시에 박수 세 번 시작 잘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오늘 수고 많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줍시다. 박수 세 번 시작 잘했다 잘했다 박수 세 번 치면서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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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목사님하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즐겁다 신난다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온 상품이 있던데 25시 빼빼로디 온 빼빼로디 빼빼로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선생님 제일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선생님 잘한다니까 샘 한번 보더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착수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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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늘면서 늘면서 이 친구들 상진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막 앞으로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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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팀은 총팀이에요. 무슨 팀? 상팀 그래서 응원을 하는데 총팀 총팀 화이팅 하는 거예요. 시작 상팀 총팀 화이팅 98점 아 여기는 홍팀이에요 홍팀 홍팀 어떻게 홍팀인 줄 알고 빨간색 옷을 입고 왔어요. 좋습니다. 65번 선수들 잘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홍팀 홍팀 화이팅 시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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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95점이네 점수가 막 올라간다 여기 다시 총팀 응원 시작 화이팅 화이팅 102점까지 올라와서 102점까지 다자자 홍팀 응원 시작 화이팅 화이팅 104점 올라와서 104점 올라와서 개가 올라간다 지금 이야 65번 선수들 대단한데 잘해봤어 총팀 응원 시작 상팀 상팀 화이팅 106점까지 올라왔다 106점까지 우와 자 홍팀 응원 시작 화이팅 와 108점까지 올라간다 개가 올라간다 이거 언제까지 올라갔지 할렐루야 나 헷갈리지 갑자기 자 그렇습니다 응원 시작 화이팅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화 104점으로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복사님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응원하는 응원단장 선생님을 한번 뽑아야겠어요 자 조직 계시는 자 두번째 안에 계시는 선생님 자 선생님 복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세요 자 자 여기는 우리 자 동무니보다 선생님 나를 앞으로 가세요 신생의 나를 앞으로 가세요 아 동무니보다 선생님 막 응 내가 될 줄 알았어 풍선을 잡아주시고 풍선을 잡아주세요 풍선을 잡아주세요 풍선을 잡아주세요 풍선 풍선 잡아주시고 응원 한번 연습하고 하겠습니다 응원 준비 응원 준비 응원 준비 응원 준비 응원 준비 준비! 응원! 시작! 황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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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팅은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고 우리 청팀은 앞에 있는 것만 잘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해보자. 하나씩 해보자. 청팀 말고 황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황팅! 응원! 말씀하시면 돼요. 황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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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청팀! 시작! 황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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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청팀이 황팅! 황팅! 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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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팅! 시작! 시작! 청팀! 청팀! 동시에 한번 해볼까? 발대루야! 발대루야! 똑똑한 친구들이 다 모였네. 응원 준비! 시작! 청팀! 청팀! 다섯번 해볼까? 시작! 다섯번 해볼까? 시작! 청팀! 청팀! 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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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정팀! 정팀! 파이팅! 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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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매한게 또 박수. 박수. 아, 우리 스트레님들의 역할은. 뭐냐면 선수들을 선발할 때 빨리빨리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중학생이 누나들 야 이거 해야 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바라보겠는데 함께 응원하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 목사님 소개를 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름은 이동진 목사님이에요. 이름은 뭐라고요? 이동진 목사님! 아 좋아요. 선하의 청원 이동진 목사님인데 목사님 어제 서울 오륜교회의 단일기도에 감사로 갔다 와서 목이 조금 쉬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하고 기쁨의 즐거운 시간들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라파라 목사님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여인들이 레카파이! 하는 거에요. 하는 좀 제일 열광적으로 하는 친구입니다. 자, 뱃뱃한 애를 긁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파라 목사님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즐거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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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플리스탄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말씀도 지나고 아버지님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님의 성경도 안경도 하고 자녀도 하고 듬뿍하게 인사한 즐거운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 여전히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쁜 미소가 아름다운 동안 모든 게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우리 주님을 참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고추장 아멘 안녕하세요 여전히 친구들 인사하면서 바쁜 미소가 아름다운 동안 모든 게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우리 주님을 참여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 고추 아멘 박수 저의ани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볕장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볕장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볕장 우리 모두 다 함께 성경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번에는 인사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해 인사해 봅시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인사해 우리 모두 다 함께 인사해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겁게 인사해 우리 모두 다 함께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경을 번들어 웃어 주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해 우리 모두 다 함께 웃어요 친구들 우리 모두 다 함께 웃어요 방금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겁게 웃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웃어요 신경을 번들어 덕분에 덕분에 주세요 덕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송경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송경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겁게 송경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송경을 너무 잘 이번에는 뒤에 뒤에 있는 사람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모두 다 함께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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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다 함께 웃어요 목걸이 구절을 꺾이기 볼 아 아 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한 것이 성적이 늘려져서 상장을 뽑고 있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복사님 위해서 다음 영상을 보여줄 텐데 이 영상과 제일 똑같이 얻은 친구 한 명에게 뵙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님 가서 나오라고 여러분이 나오는 거에요. 준비하시고 시작! cartoon 시작! 끝! 이거 제일 잘 됩니다. 자. 복사님이 나오고 있는데 Number one we'll do it. 더위 더위.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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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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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도 너무 예쁘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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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와주세요, 분량은 나와주세요. 좋아, 나와주세요. 막소, 막소. 계속 시작. 시작, 시작, 시작.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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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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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2번, 2번, 2번. 3번, 1번uti, 2번, 2번. 그ivelystroke 수동, كل 선이 형, minha uts, 2번, 3번, 3번, 3번и, 3번, 3번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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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아파요? 너무 차와요 귀가 아파서 팔랑 자 자 아셨습니다 한 명만 뽑아야 한 명 이 오빠야가 오늘 왠지 애같이 괜찮지 않는데 자 대전으로 가봅시다 시작 버즈 열심히 열심히 더 더 더 다른 거 바르게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보여줘 더 좋습니다 수고한 친구들에게 박수 세 번씩입니다 박수 세 번씩입니다 박수 세 번씩입니다 일단 목마리 하네 호성 언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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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이 이렇게 흔들기 쉽지 않는데 박수 세 번씩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운영해보게 해서 들어가시는데요 잘 먹었습니다 박수 한 번 쳐볼까요 박수 준비 시작 박수 준비 시작 박수 준비 시작 박수 준비 시작 박수 한 번 치기 시작 야 이거 치는 거야 박수 한 번 치기 시작 박수 두 번 치기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오오 발에 한 세 개만 치기 inconvenient 요즘 상태에서 22번 치기 시작 아 짝짝짝짝짝 이렇게 하면 1차오나모 2차오나모 짝ord 137 눈빛 입으로만 시작 입이 잘 안영 Sutra 짝짠짠짠 시작 청팀 짝짠짠 시작 밥을 입으로고 싶다고 결승再提 he will say 짝짠짠 시작 시작 골창 골창 뛰면서 잘하고 있어 다 같이 짜자자잔 짠짠 2번으로 시작 짜자잔 이제 손으로 손으로 같이 시작 짜자잔 짠짠 오 여러분들 9번 해볼까 12번 시작 짜자잔 짠짠 짜자잔 짠짠 오 7번 7번 짜자자잔 짠짠 시작 짜자잔 짠짠 오 잘하는데 이번에는 6번 한 7번 합쳐서 시작 짜자잔 짠짠 짜자잔 짠짠 짜자잔 짠짠 짜잔 짠짠 오 망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좋습니다 슬라이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 자 보세요 목사님이 천천히 나가 해봅시다 위로 위로 짠짠 아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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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목소리를 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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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따라하는데 혼자 따라했어 방금 쟤라 시작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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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쟤라 시작 짠짠 다시 따라해봅시다 시 말도 하면서 시작 위로 위로 시작 위로 위로 짠짠 아래 아래 짠짠 위로 짠 위로 짠짠 아래 짠짠 위로 아래 짠짠 지금 잘하고 있나 지금 4명의 친구들 이것도 해야되니까요 고장 누나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위로 위로 짠짠 바래 시작 위로 위로 짠짠 아래 아래 짠짠 잘하고 있는데 친구들 참고있어 지금 자 이번에도 오른쪽 친구들 어깨를 살짝 터치 터치 시작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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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른쪽 왼쪽 짠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짠짠 허리가 위로 내야되는데 허리가 위로 내야되는데 자 빠르게 해봅시다 시 잘하는 친구들 보겠습니다 시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짠짠 오 목사리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 있어 허리가 유연한 친구들 있어 제일 빨리 시 오른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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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오른쪽 간질러쪽 시작 간질러 간질러 짠짠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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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 찔러 간질 찔러 자 자 오늘 간질 아아 잘해보자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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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간질 찔러 천천히 한번 해보자 시작 위로 위로 짠짠 아래 아래 짠짠 위로 아래 위로 아래 짠짠 오른쪽 왼쪽 짠짠 오른쪽 왼쪽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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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은 친구 한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2050 편의점 상품권 자 들고 갑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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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남신경 쓸 거 없어 너만 준비하는데 말했어 준비 야 준비 야 잘게 잘게 시 차 위도 위로 짠짠 아래 아래 위로 아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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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자 오른쪽 왼쪽 탁자 왼쪽 탁자 간절 간절 탁자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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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이번엔 내 화면 친구들만 이야아아아아아악 한국연장이 있었나? 자 이번엔 목사님이 말 안할거야 말하려고 하니까 이걸 못보겠어 자 말 안할테니까 여러분은 크게 취들면서 하는거야 자 시작 eigentlich 시작 gado moons dime 아아 이야아 이 언니 4몇 더 이거 해야 돼. 윈트로 막 찌르고 말이라서. 두 분 대중 자, 노른색 최고의 배경입니다. 그럼 좀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목사님이 단체 게임인데, 잘 봤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똑같이 해야 돼. 시작! 예, 수, 디디, 정, 말, 조, 아, 예, 수, 디디. 정말 좋아. 예, 수, 디디 정말 좋아. 예, 수, 디디 정말 좋아. 예, 수, 디디 정말 좋아. 짬짬짬짬짬, 마지막에는 예! 이렇게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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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서 시작! 예! 예! 저쪽에 하고 막 천천히, 어플을 칠을 거야. 옆에 친구가 천천히 해보자 예수 니 정 장 얘기는 안해도 돼 장 얘기는 그냥 박수를 안했지 예수 이것만 크게 하면 돼 해보자 시작 예수 니 정 예수 니 정말 좋아 예수 정말 좋아 예수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예수 정말 좋아 좋아 빨리 할텐데 제일 빨리 하는 줄에게 목사님이 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좋아 준비 준비 시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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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창원을 열정을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아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시작 목소리 크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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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사님이 봤을 때 우리 저기 4명의 친구들 4명의 친구들 언니들 다 4명 남으십니까 4명 한 번 나와주세요 한 번 보죠 한 번 보예요 자 대회를 나우치고 예수님의 정말 좋아 조합하게 번지치면서 연습 잠깐 해볼게요 손 놓고 시작 예수 님 이 정 너희들이 예수님이 정말 좋아해야되는거야 너희들끼리 한다는게 시 전 예수님 잠깐만 잠깐만 빈트 좀 올려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아이잖아 알지 예수 시 전 예수님 이 전 더 버려 또 버려 또 버려 또 버려 좋아 예수님이 정말 좋아 예수님이 정말 좋아 마지막에 예 좋아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가 제일 먼저 외쳤으면 1등이죠 다같이 한 번 얘기해요 자 준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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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줄이 제일 빨리 하는지 봅시다 자 마지막에 예 하는 팀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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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 한 번 따라할게요. 교회에 오면 누가 제일 크게 따라하나 보자. 교회에 오면 알쓴 기도 찬양 찬양 물통을 한 번 주세요. 교회에 오면 알쓴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잘할 수 있도록 알려주려고 해요. 감사해요 목사님 말씀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은 잘 듣고 읽어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으로는 왕이후 동생이라는 게임이지만 목사님이 패스하도록 할게요. 말씀 잘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 우리 10편, 109편 말씀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빨리 읽어보자. 시작! 주의 말씀 내 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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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는 시간 1분 제일 잘하는 친구 반대 잘해야 되는데 시 연습 시작! 첫 번째 발 등이 예스! 우리의 차이 우리의 차이점이 나 완전 진짜 잘할 수 있을거야 좋아 좋아 1,2,3학년 중에 나 자신있다 1,2,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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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1,2,3학년 1,2,3학년 중에 자 시간이 정해진 강대로 3초 3곡을 패스 1,2,3 좋아 4,5,6학년 중에 나 자신있다 4,5,6학년 중에 자신있다 4,5,6학년 중에 나 자신있다 자 이번에 나오면 이상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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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어름씩 오늘 여기에 참석한 친구들 중에 나 자신있다 무조건 나오세요 자 누구나 다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어루어 팀장님들 몇 명씩 줄여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 남의 엄마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친구들 용둥이가 대단합니다 나오세요 우유 수고하십니다 자 나오십니다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자아 다 오 나왔나나왔나나 잘하셨어 잘하셨어 또또또 자 보관 우유아당과 우리 어무어 팀장님들 자 지금 다른 당길 친구들로 괜찮을까 자 놓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말씀을 내받으려면 주의 말씀을 내받으며 말씀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좋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오, 오, 좋아, 좋아. 자, 5셋 동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동생들을 볼게요. 자, 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볼게요. 일단 이해를 못하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시작! 자, 들어가면 된다. 시작! 들어가라. 뭐라노? 잠깐만, 다시 가면 돼.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 잘했다, 야. 잘한다, 시작! 잘했어, 너무 잘했어. 동생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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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제 말씀 맨날 갈게요. 오, 좋아. 친구들께 주의 말씀 내 말 듣죠. 나름대로 대장이 있어요. 잘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네 말이요. 주의 말씀이 네 말이야. 다시 한 번, 시작! 주의 말씀이 네 말이요. 네 말이야. 발로 들어가라, 발로 들어가라. 자, 다음 친구들. 시작! 주의 말씀이 네 말. 네 말이요. 아, 들어가면 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네 말이요. 아, 좋아요. 아, 게임을 이렇게 이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생 모시고, 동생 모시고. 자, 양쪽에 한 번, 시작! 자, 당장. 키웨이, 그리고 시! 같이 한 번입니다. 연습. 입을, 입을 품다. 시작!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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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똑같다. 나한테 친정해라, 친정해라, 잘한다. 자, 친구들 사이 좋아.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야 된다. 연습. 시작! 주의 말씀이 네 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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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어, 좀 더 훗! 훗! 이걸 좀 훗을 해줘야 돼. 자, 크게. 시작! 주의 말씀이 네 말이요. 주의 말씀이 네 말이요. 주의 말씀이 네 말이요. 주의 말씀이 네 말이요. 좋아, 좋아, 좋아. 둘 다 선별을 좀 더 발달하게 주의 한 말씀 내거나 그냥 주의 한 말씀 내거나 그냥 아니 좀 이렇게 찔러도 안했지? 자, 혹시 핸드폰 중에 스타워치 갖고 계신 선생님 계십니까? 자, 핸드폰 한번 열어서 아, 예, 주님! 무엇이 계시니 계세요, 우리? 선생님, 목사님 자, 스타워치, 잠깐만 앞으로 한번 오실까요? 박수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박수 조를 한번 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들과 자, 좀 두 번 더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쓰시면 돼요. 아, 딱, 또 말 좀 같이 같이 해 주시고 나와요. 아, 코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취! 그게 주의 한 말씀 내거나 그냥 안지? 취! 참! 저의 말씀은 내 발언 든 겸 주의 한 말씀은 내 발언 든 겸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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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내 발언 든 겸 이 친구가 아까 보니까 마이크 주세요 하더라구요 시작! 아! 19초! 아까 보니까 한 번도 똑같다고 하더라구요 23초! 이번 게이머 이 친구에게 박수! 자,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아, 좋습니다 와, 선한 척을 따라합니다 두 배에 오면 말씀 빈어 찬양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엔 기도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나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나 뭐가 될까라는 거죠? 불을 찢어야 한다 불을 찢어야 한다 나 왕년에 목소리가 좀 크다 오, 난 목소리가 무료해서 좀 크다 앞으로 나가세요 목소리가 크다 앞으로 안 나오세요 나 목소리가 크다 나 목소리가 크다 나 목소리가 크다 나 목소리가 크다 공수 간다 ặ weakened 아! 어? 야, 제발!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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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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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그래 아 잠깐 여기 있는 친구 승관됐었는지 말았네 승관됐을 거 같네 이쪽으로 아 승관됐어 승관됐어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앞으로 좀 나오고 좀 나오세요 게임을 잘 이해했는지부터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크게 게임이에요 목소리 크게 시작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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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자 일장소 일장소 너도 하고 싶어 빨리 와 65번 센터 뛰어와 65번 정도 뛰어와 65번 빨리 뛰어와 뛰어와 올라가 오우 어 너도 와 너도 와 그래 65번 빨리 나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아 65번 와 65번 맞네 자 여기 보면 조금만 자 여기 보라색 친구들아 틀렸으니까 승관돼서 보라색 친구들까지 아 65번 저기 쓰라 자 65번 저기 쓰라 자 어 승관돼서 다 안고 자 65번 여기서 자 자 65번 시작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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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사님이 65번 올라가라고 65번 올라가라고 자 자 목사님이 마이크가 지나가면 아아아아 소리 들을까요 시작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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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짝 팔짝돼 봐 팔짝 팔짝돼 팔짝 혼자 계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자 중간에 모여 중간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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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여 우리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알기를 몰아들네 팔짝 팔짝돼 봐 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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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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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해 자 옆에 친구 얼굴을 팔짝을 세게 껴야 돼 꽉 껴야 돼 꽉 껴야 돼 꽉 붙어 꽉 붙어 자 옆에 너무 힘들게 하지마 너무 힘주지마 자 팔짝 끼고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한번 바라봐 자 자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야 야 하면서 얼굴이 광량이 정해져 야 하면 이쪽으로 반응해 그럼 다음 친구가 야 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배우자 시작 이쪽으로 보내 시작 야 야 야 야 자 이 친구는 놀랬다 야 이 친구는 내가 받아서 이쪽으로 주고 싶으면 야 하면 되고 나 다시 돌려준거야 다시 야 하던데 어디로 할게 야 이쪽으로 할 때 시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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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얼굴 방향을 정해드려야돼 다시 시인다 야 앞으로 보지 말고 방향을 정해줘 이쪽으로 할건지 이쪽으로 할건지 이쪽으로 할건지 시작 야 야 시인다 같이 시인다 야 얼굴 보면서 웃음에 달려야 시인다 야 자 둘이 왜이래 둘이 왜이래 시인다 야 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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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먼저 갈거야 시인다 야 자 둘이 보고하지 말고 한 명씩 시인다 야 둘이 사이동에 야 들어가라 자 자 자 이제 가는거야 방향 앞으로 보지 말고 시인다 오 돌아왔어 또 한참 보내야지 보내야지 보내요 목소리로 보내요 야 또 보내요 또 돌아가는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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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이제 웃으면 안되고 한방향으로 가면 안된거야 알겠지 잘 생각해 시작 야 야 야 야 야 웃었어 들어가시고 야 들어가시고 붙어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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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했어 긴장했어 들어가시고 타이브를 놓쳐서 들어가는거야 하던지 시작 잘하고 놓치고 시작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자 이 친구 들어가시고 방향 잘 바꿨어 방향 잘 바꿨어 쉬 제 생각인데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그냥 야 말하는거야 자 가봅시다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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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sweets 일이 imore 편집 자 여기만 해보자 그렇지 시작 안쪽 잠깐만 안쪽 조금만 4명은 왔다 갔다 해야지 알았지? 그냥 효프로만 해주는게 아니야? 해보자 시작 자 한 대폭 던져서 들어가시고 야야야야야야 시작 시작 자 한 대폭 던져서 들어가시고 자 이 새끼리 좀 이해하겠어요 자 알겠어요 시작 아 타이밍 타이밍 나졌어요 들어가시고 자 자 65번부터 시 시작 어 어 어 어 잘할 수 있어 알아 알아 자 한 손 세 번 승인입니다 너무 잘했어 잘했지 자 다음에 또 봐 시작 시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ne 아 아 남자친구 야 야 제가 친구도 들어갈게 분명 나아 내려면 65분부터 시작 자 웃어서 들어가고 웃어서 들어가고 너 중간에 있으면 힘들다 알았지? 자 이제 말지 알지? 중간에 있으면 힘들어 65번 시작 들어가지 마 와 65번 한간대로 움직여 키를 맞추려고 눈을 바라봐야 돼 눈을 바라봐야 돼 웃으면 바라봐야 돼 이 친구는 재미는 봐 그렇지 마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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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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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방한 bednu 친구에게 박수 잘했어요 잘 알아봐요 자 갑니다 녹색부터 시작 얼굴을 봐야 해 준비 시작 자 둘이 혼녀되기 전에 한 명바로됩니다 여기서 오세요 최대한 가까이부터 다가이 부탁 목색 시작 자 들어가시고 이 친구도 있는 스타일이 단단해 섬유현 섬유현 목사님 딸 같네 갑니다 시작 시작 자 선생님 좀 오빠 좀 잘 받으세요 갑니다 시작 자 여기서 시작 자 목소리 안 나왔습니다 승관념들의 승관념들의 승관념들아 시작 시, 시작 자, 문조수 기능을 해야죠 준비 시, 시작 자, 이번엔 손을 써도 돼 여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손을 써도 돼 웃겨야 되니까 시작 진짜 너무 잘했어요 반성되시니까 감사합니다 발성은 잘 듣고 기도로 풀어집자 이번에는 사나이의 물론 자 볼게요. 기도는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이 중요해요. 자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힘을 한 번 쉬어 보세요. 목사님이 땅콩 몇 개 하면 땅콩 2개 하고 땅콩 땅콩 하는데 해보자. 땅콩 몇 개 땅콩 5개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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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땅콩 너무 쉬운 땅콩 말고 이번에 콩할게요. 땅콩 연습시 땅콩 땅콩 콩 올 때 땅콩 알아요. 땅콩 몇 개 땅콩 세 개 땅콩 땅콩 길게 해보자. 길게 땅콩 땅콩 십 땅콩 몇 개 땅콩 5개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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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다 같이 오른손 다 높이 들고 오른손 높이 들고 마지막 친구 남을 때까지 한 4명 정도 남을 때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다 높이 들고 오른손 높이 들고 오른손 높이 들고 땅콩 하다가 중간에 자기가 틀렸다 싶으면 내리는 거예요. 땅콩 몇 개 하니까 닭콩 몇 개 하면 땅콩 계속 하는데 자기가 틀렸다 싶으면 속언을 내린다. 땅콩 몇 개 계속 해서 시작해요.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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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Twitter? 당 reiterate 좋아! 스톱! 지금 손 들고phabet 친구들 다 불러가세요. 그래! 너도 나오세요! 다시 나오세요! 그래! 우지말고 나오세요! 자 한들로 서세요. 그래 우지말고 나오데오! 그래 와아아! 장티 containing 자신 개인 openness 오 잘하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데 잘하는데 꼬박꼬박꼬박 땅콩 땅콩 오 잘한다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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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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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다 땅콩 땅콩 오 가난한 거 셌다 들어가고 들어가고 땅콩 한 박자 한 박자 좀 더 해줄까 짚다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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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아 이제 이거 하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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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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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로 되죠 자 갑니다 시작 땅콩 다시 한번 시작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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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콩 땅콩 땅콩 우는까봐 다시 계속해서 땅콩 오 땅콩 좋아 이제부터 목사님 마이크가 간다대며 빨리 한 번 얘기하는데 자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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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빨리 해보자 마이크 데모 하는 거야 시작 땅콩 땅콩 아아아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 빨리 해보자 빨리 해보자 시작 들어가자 시작 땅콩 땅콩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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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땅콩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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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땅콩 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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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땅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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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세 번 하는 거야 연습 세 번 연습 세 번 연속 세 번 연속 세 번 진다 칼 크 크 크 크 너무 힘을 빼버렸어 한번에 힘을 너무 빼버렸어 두번째爸爸에게 힘이 없어라 두번째 입니다 시작 크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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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 들어가라 중간으로 오세요 중간으로 오세요 이번에는 잘 봐봐 잘 봐봐 다같이 연습해보겠습니다 시작 킹 땅콩 나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6학년 고학년과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할 수 있는 친구들 좀 더 부르고 시작 킹 땅콩 나물 한번 해볼까 연습 시작 킹 땅콩 나물 오 잘했어 연습 시작 킹 땅콩 나물 여기가 킹 땅콩 나물 오오오오 인itat 시작 킹 орм 아닙니다 이제 빨리 해야 해 빨리 빨리 시작 킹 땅콩 나물 시작 이 친구는 빠르게 준비하세요 갑니다 갑니다 빠르게 시작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그리고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 그리고 탈락될 수도 있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알았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단추 좀 풀고 편안하게 마음 가져 시작 싱콕 땅 콕콕 나물 시작 싱콕 땅 콕콕 나물 시작 콕나물 다시 싱콕 콕나물 시작 주세요 콕콕콕 아 이 친구들 콕콕콕콕 콕콕콕 시작 ths 자, 둘 손으로 들으세요. 어떠셨지? 어떠셨지? 자, 좋습니다. 이번엔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킹콩당 콩콩나물 킹콩당 콩나물 두 번 시 두 번 시 시작 킹콩당 콩콩나물 킹콩당 콩콩나물 아, 콩나물 들어가세요. 콩나물 들어가세요. 자, 오늘 왠지 1등 할 것 같아. 니야, 니, 말고 아무도 안 남았어. 시작 킹콩당 콩콩나물 킹콩당 콩콩나물 아, 박수 1등!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전화의 책을 따라할게요. 교회에 오면 말씀 기도 찬양 오늘 찬양 공연대에 있는데 나는 노래를 잘한다. 앞으로 나왔어요. 노래를 잘한다. 앞으로 나왔어요. 네, 나와요. 네, 나와요. 옳이 파 소 라 제봐라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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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나와요. 자, 오, 중국은 모두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나 노래 잘한다. 오, 옳이 파 스톱, 스톱. 도레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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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도 도레비가 도레비가 긴장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괜찮아 울지만 괜찮아 아무래도 괜찮은지 릴레스 도레비 도레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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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 라, 나는 이 친구가 일등으로 여러분한테 지내요 라, 시, 도, 레 들어가고 이, 엠, 컷! 목사님, 아내분이 피아노 한결을 운영하고 있어서 잘들어갑니다 왠지, 문, 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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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는 다 졸라제도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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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빠졌어. 똑같다! 시선아! 똑같다! 새어떨을! 노래는 다 졸라제도 리που! 설! 아이씨, 이거를 누가 간다iste 잠깐 이렇게 하면 될까 봐 왜..왜 이부를만 것 같아요? 자기가 실수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늘 사랑하셔서 늘 용서해 주시고 또 좋은 귀를 치신답니다. 손 내쉬고 괜찮다. 용기 있겠다. 하자. 다시 한번. 자, 중심 자리고 내쉬고 손 갑니다. 노래 비파 볼 5 6 6 6 6 6 6 7 4 6 7 8 10 10 10 10 11 11 11 12 12 12 12 12 12 야! 시! 도! 해! 미! 사! 소! 랭! 시! 오! 미! 사! 아! 아! 오! 귀여워! 귀여워! 두 분 주세요! 다리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명 동작 참여! 오케이! 일찍이 있는데 따를 따르는 것 같아 도라빈 파 솔라 해! 고! 랭! 리! 바! 랭! 시! 도! 랭! 미! 사! 소! 랭! 시! 도! 랭! 미! 바! 가슴으로 빨리 들어가! 똘! 랭! 시! 도!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다시 다시 정확하게 해야겠다! 도라빈 파 솔라 랭! 시! 도! 랭! 미! 바! 솔! 랭! 시! 도! 잠깐만! 오늘 실전에서 가슴을 써야해! 오! 여기는 진성만 쓰는 친구들 많이 모였네! 좋아! 도! 랭! 미! 바! 솔! 랭! 시! 자! 들어가고! 도! 랭! 미! 바! 솔! 랭! 시! 도! 오! 랭! 미! 바! 솔! 랭! 시! 도! 랭! 시! 오! 이쁘게! 해고 розowany가! Mediterranean 마지막 게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후랭 мои 3가지 랭ingo 웨어 시작 나이스 피어 찬양 찬양은 율동을 잘해야 되죠 게임이 인기란데 자 오늘 율동한 친구들 중이에요 율동한 친구들 중이에요 자 어 우리 제일 처음에 들었던 천국은 마치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제일 잘 치면 치는거예요 얘네만 딱 보고 보겠습니다 제일 잘하는 친구들 얘네만 딱 봅시다 약속해 보지 아무도 안 웃고서 니다니 노래 부르면서 천국은 마치 반동식을 피펙트에 바꿔주시고 자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자 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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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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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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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인교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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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염둥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율동을 많이 할수록 탁구공이 옆에 구멍이 있어요 옆에 구멍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차량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제일 많이 탁구공이 빠져나가는 친구가 오늘 마지막 상품과 GS25C 상품을 받아라 보라구요 차량 처음부터 한번 틀어주시고 친구들은 마지막이니까 바둑 치면서 대기합니다 저의 송 par통을 끼고jal이 차량으로 끌어서 우리 옆에 눈부는 동생으로 놀아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우리 옆에 눈독을 끌어버려서 철 carried out 한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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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뒤에 뒤에 가시 뒤에 가시 오 잘한다 뒤에 가시 잘 들어가세요 녹색 더 뒤로 가세요 더 뒤로 가세요 더 뒤로 가세요 오 잘한다 더 힘들어야 돼 더 힘들어야 돼 오 오 더 힘들었다 하나 더 어? 저 화이트 친구 4개 남았다 4개 남았다 4개 남았다 4개 남았다 4개 남았다 2개 남았다 2개 2개 남았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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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 3 어 맞다 2개 남았다 2개 남았다 6점 6점 됩니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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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늘 1등 자 풀고 풀고 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 담아주세요 담아주세요 와 오늘 1등 한 친구 소개 한번 들을까요? 자 2등 2등 친구 이 친구에요 2등 친구 어느 교회 누구에요? 희망자에요 어느 교회? 예수인 교회 오 박수 오 박수 자 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파도목을 좀 담아주세요 세번째 친구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 세번째 친구도 너무 잘했는데 자기 교회 소개 박수 이름은? 안동 오 박수 자 네번째 아이돌 친구 자 들어오보세요 어느 교회에요? 자 무슨 교회? 행복화교회 어 자기 교회 이름을 부렀더니 손은 백배로에 벌써 다 있어요 주의도 아는데 벌써 잘 보셨어요 백배로에 오늘 자 사랑할 친구 너무 잘했어요 박수 세번째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알베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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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합시다 크게 한번 해볼게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면 어 그게 누가 크게 하는지 보자 교회에 오면 말씀 기도 기도 찬양 이 말씀 기도 찬양이 어우러져 있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계시길 바랍니다 할베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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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세요 네 오늘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해 주신 우리 라파도사 닉길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릇살이 최선을 다해서